아버지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 자연탕. 여기, 여기 거. 알제수구나, 이 자리돔 일이 생긴 거. 이 주문에 있어서. 되게 비싼 거잖아요. 이거 다 처음에 거요. 저는 물회라고 오징어 그런 것밖에 못 먹는데. 자리돔. 자리돔. 다 자연탕. 와. 아버지. 끝내주네, 자리돔 물회. 와.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데 뼈가 씹히네. 뼈 씹는 건 이가 단단하면 되니까. 그렇지, 어머니? 그냥 먹어도 돼요? 뼈채? 뼈채 다 씹어 먹었어. 왜냐면 얘네들이 뼈가 얇은데. 씹어 먹어요. 씹어 먹으면 고시다고. 네. 우리 엄마. 네. 혼자 먹어서. 석두 먹는 거. 석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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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회. 네. 육고기 자리, 육고기 자리, 육고기 자리. 사긴 해야 된다, 우리가. 손질해야 된다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원래 나무를 좋아해요. 할머니 반찬도 좋아하고 해서 고사리 나무도 좋아했고. 단풍면을 묻힌 것도 맛있었고. 연희 양, 이렇게 해서 살을 이렇게. 한 명. 이 김치는 작년에 하신 거. 예. 밭에 심어갖고. 밭에 심어갖고. 음. 맛있다. 이건 고이의 재화. 너희 맛있다고 맛있다 그럴까? 아이고. 머이 맛있다고 머이 맛있다 할까 머이 맛있는데. 머이인데. 아까 술 갖고 왔는데 내가. 왜. 내가 벌써 한 그릇 다 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좀 더 먹을게요, 어머니. 너무, 너무. 진짜? 자, 그럼 이제 본물 좀 먹겠습니다. 야, 나는 이거 아까 깜짝 놀랐어. 이거, 이거, 이거. 이게 그. 저기, 파대가리. 파대가리 김치로 해가지고. 이것도 먹고. 갓김치 같은데? 어머니, 이거 갓김치가? 어머니, 갓김치예요, 이거? 네. 돌산? 아니요, 우리 밭에. 우리 밭에 갓을 키워가지고 여기 직접 하신 거야. 더 넣으라고.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네. 딸님 이거 맛있다면 좋지. 그래. 그래, 그래. 아가씨 안 먹어. 안 먹어? 네. 아니, 줘, 줘, 주세요. 밥 많이 먹자. 밥 많이 먹자. 밥 인자 앉혀놔. 한 손으로 가져주는 게 더 맛있어. 예, 예.